오늘 읽을 365일 연대기 성경 1독 본문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과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경이로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는 매우 강력하고 상징적인 장입니다.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우주의 시작과 모든 창조물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뜻과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혼돈과 어둠만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 빛을 통해 낮과 밤이 생겨났고 시간의 흐름과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물과 하늘을 구분하시고 육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육지 위에는 식물과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생명이 풍부해졌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이 놓여져 낮과 밤, 계절과 해를 구분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와 달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물고기와 새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식하여 땅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육지의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소와 양, 짐승들이 땅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창조물에 대해 하나님은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균형 잡힌 순서로 창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 과정의 정점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고 그들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창조의 여섯째 날이 끝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 작업을 보시고 매우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기원을 나타내며 안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경위, 그리고 인간과 나머지 창조물 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2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음 창세기 2장은 우주와 인간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2장은 특히 인간, 즉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 대해 집중합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작업을 마치신 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시작됩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창조의 일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안식일의 기원이며 휴식과 회복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에덴 동산으로 옮겨갑니다. 에덴 동산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완벽한 환경입니다. 이 동산에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으며 내 강이 흘러 동산을 비옥하게 합니다. 중심에는 아담의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며 그곳을 돌보는 임무를 부여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순종과 도덕적 선택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아담에게는 동산의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임무도 주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담은 자신에게 알맞은 파트너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깊은 잠을 이르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해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동반자이자 동등한 파트너로 인간관계의 시작과 사회의 기본 단위를 형성합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2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그리고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최초의 죄 그 결과 그리고 그것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한 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장은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 인간 본성, 유혹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을 때 시작됩니다.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성경에서 모든 들짐승보다 더 강교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설득합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워 함께 먹게 합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상 첫 번째 죄의 순간이며 타락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그 순간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려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시고 각자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선언하십니다. 뱀에게는 저주가 내려져 머리를 짓밟이게 되었고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아담에게는 토지를 경작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의 결과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동산의 입구를 천사와 불타는 칼로 지키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자유유지, 유혹에 대한 저항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책임에 대해 깊이 탐부합니다. 2장은 죄의 본질과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또한 2장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며 죄와 구속에 중요한 주제를 도입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4장은 인간의 역사에서 첫 번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2장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형제 간의 갈등, 질투 그리고 최초의 살인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큰아들 가인은 농부가 되고 작은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됩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자신의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인은 자신의 농작물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뻐하시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가인은 크게 분노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의 태도를 경고하시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권유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해 그를 살해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살인이며 심오한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의 죄를 추궁하시고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가인은 저주를 받아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떠돌이와 유랑자가 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처벌이 너무 크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표시를 하나 주십니다. 2장에서 가인은 노땅으로 떠나가며 가정을 이루고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 도시는 인간의 문명과 사회구조의 발전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사장은 인간의 본성, 특히 질투와 분노가 어떻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합니다. 2장은 형제간의 관계, 죄와 그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사역에 대해 감격하며, 우리의 삶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주신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고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도전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족과 이웃을 질투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숨기며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감격하십시오. 여기까지가 1.1차 연대기 성경 통독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